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? 왜 기분이 좋을까? 오빠는 사랑해 오빠 사랑해? 오빠는 놀았어 오빠랑 놀았어? 응 오빠가 뭐 해줬어? 뭐 같이 놀아줬어? 놀아줬어 놀아줬어? 뭐하고 놀아줬어? 장르가 부드러워졌어? 장르가 부드러워졌어? 오늘 오랜만에 가지? 신났어? 최고에요? 해봐 최고에요? 최고 최고에요? 올라가자 오늘 뭐 했어? 오빠랑 어린이집에서 놀았어 어린이집에서 뭐하고 놀았어? 오빠야 어린이집에다 장난감져있어 장난감 갖고 놀았어? 어 오빠 이름이 뭐야? 근데 언니 왜 여가했어? 그네 그네 그네? 그네 무서워 맞아 테리는 그네 무섭잖아 어 테리 내일도 갈거야? 어린이집? 어 갈거야? chair 에 색상 이거 뜯어줬어 밤만 아니에요 반지도 fearful 뭐라고? 반지도 좋아해 아니 반지도 안 들어있지 안 좋아했어? 얼음 들어있어 얼음 얼음 아 이게 얼음이구나 이 안녕하세요 하이imir Hindi의 혜희입니다 오늘은 보습빠르게 먹어볼건데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? 고고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먹으면 안돼? 엄마가 얼음은 안된다고 했잖아 목에 걸릴 수 있어서 근데 이거는 얼음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인거야 아삭아삭하다 응 얼음이 그런 맛이야 얼음 타렸다 응 테리씨는 맛이 어떠세요? 아 맛있어요 맛이 어떠세요? 근데 왜 보물같은.. 갑자기 뭐야? 탁탁 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한입 드셔보시구요 음~~ 살살 녹네요 이럴시 이게 햇빛이야? 응 덥다 메리 아 덥다 왜 햇빛이 왜 여기있지? 이거 뭐울까 아으으으으으음 으으으으으음 응 앤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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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따 따 따 따 따 따 연습해봐 친구가 때렸어 친구가 딱 때렸어 사태님 그런데 친구가 때렸어요 그래? 친구가 때렸구나 네 그치? 사태님 왜? 그런데 친구들이 때렸어요 그래 아마 부모스러울거야 친구들 때리지 말라고 했죠? 네 그런데 엄마는 사실 테리가 때릴까봐 걱정돼 친구들이야 안녕 다음에 또 나랑 같이 놀다 사랑해 사랑해 많이 많이 해야지 많이 많이 해야지 아니 너 많이 많이 하라고 친구들 많이 사랑해 많이 많이 친구들 많이 사랑해 많이 많이 뽀뽀도 해주고 잘 다녀와 홀리꼬리 잘 다녀와요 친구들에게 딱딱 줄래겠지? 댄스 춰봐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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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ber 가위바위보 활동 다가야 dissolve 이때 물? 어, 살짝. 어, 물 살짝. 물? 어, 물 살짝. 입술은 엄마가 볼게 엄마가 하는게 좋지 않을까? 아니다 얇은 입술을 얇은걸로 해야해 아니야 괜찮아 손이 더 뚜렷해 보이지면 괜찮겠다 이거 엄마가 하나 수정해줄게 괜찮네 엄마 좀 잘하는데? 어때? 어떠냐고 크게 안했어? 나는 누구야? 그럼 얘는 안했어? 그래 애들이 혜리야, 오늘 그린 길을 보냈는데 엄마가 다 그린 것 같은데? 내일도 말 잘하더라 엄마, 내가 장혜리 인생했어 장혜리 인생은 이게 없었어 장 빼고 엄마가 그냥 혜리라고 써서 그래 혜리 하원하는 시간이랑 시간 어떻게 딱 맞았네 혜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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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혜리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, 이거 탕인데? 쓰레기, 이거 막 쓰레기야 쓰레기야 어, 이거 쓰레기야 이거 쓰레기야 누가 들으려고 온 거야 아멘